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두찜에 새로 나온 불닭 로제찜닭 그리고 꼬바로우 납작 만두 튀김 쌈무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고 있는 금귤이 깨워서 앉혀놨어요. 소세지 소세지 라면과 당면이 같이 들어있어요. 엄청 꾸덕꾸덕하네요 소세지 손에 담아서 소세지 잘 먹다가 상췄 소세지 통틀 소세지 양파 고소 소세지 고춧가루 rich. 청양고추 Distrikan 苦인 Dame 욕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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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매워 Coach 또 맛있어 을 잘먹어 해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매콤한 팝핑 신기한게 라면이 하나도 안 퍼졌어요 많이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호박 너무 맛있다.. проп사지않아 그렇죠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확실히 면이 더 많네요 아직도 이 정도면 제일이 더 많군요 면이 더 많네요 먹은 면은 고소해요 기분이 고소해요 면은 고소해요 정말 맛있어요 면은 고소해요 고춧가루 치즈가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저는 치즈가 너무 좋았다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그래서 뭔가 매콤하면서 매콤하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고구마와 이걸로 그릇이 겉에 가득한 맛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념은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국물을 잘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 메뉴은 또 뱉은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메뉴 그리고 그런지 보닐맛은 슬리퍼 미ards 이것부터 대신에 이제는 세니까 엉덩이 소주를 준비했지 약간 아삭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음 너무 맛있게 먹어요 와아 먹으면 더 맛있을까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오늘의 고기 너무 맛있어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 김치 연료가 바라며 까맣습니다 행복한 신나는 대로 만나면 이 새송이 예전과 함께 띄글 flight 그래요 넘치는 것 같아요 아살 더vt 저는 이렇게 맛있게 썰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진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썰어줘요 저는 이거 아십니까요 으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썰어 매콤해 너무 맛있었어요 영감이 좀 맞나요? 꼭 먹게 더 더요 뺀다가 딱 뒤에 먹고 싶어요 뱀도래요 Žlv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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맛있었어요 cô니 GC4 kg 에어 뱀답게 치즈는 매운 칼로만 마요네임 쭈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뇽!